코코 마우 알록달록 우지개 채소 키 크는 맛 우지개 채소 먹다 보면 우리 모두 불끈불끈 힘이 솟아 키도 쑥쑥 마음도 튼튼 건강한 맛 우지개 채소 채소를 잘 먹으면 불끈불끈 힘이 솟아 당근 좋아, 파티 좋아 오이 좋아, 맛있는 채소 김합 좋아, 약화 좋아 채소가 제일 좋아 간장 좋아, 대치 좋아 호박 좋아, 맛있는 채소 버섯 좋아, 우유 좋아 채소가 제일 좋아 좋아, maximiz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